카카 쥬로쥬 카카 두둘두는 이렇게 해보세요 삶은 달걀 하나를 먹고 알파벳도 하나를 먹고 옘과 함께하는 달걀먹기 게임 마우스로 옘을 움직여 따라주는 달걀을 받아보세요 알파벳 달걀 5개 A, E, I, O, U를 받으면 귀여운 똥패리들이 나와 춤을 춥니다 달걀을 하나라도 놓치면 게임이 끝납니다 알파벳 달걀 5개를 잘 받아보세요 아?" î influenced 내가 Bombertson 말입니다 한 입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